이 돈과 관련해서 요즘 사람들 복잡하고 힘들고 그런 부분을 견디고 이겨나가는데 옴만이 반메움을 열심히 외우는 것도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원 보석, 주일, 트레이저 이거죠. 보석이고 파드맨은 로터스, 연꽃입니다. 그런데 만이가 보석이고 보석은 돈이고 다들 귀하니까 돈으로 환산이 됐던 것이고 그건 너무나 잘 알 것이고 연꽃은 코스모스 즉 지금 말하는 코스모스도 거기서 나온 거지만 우주같이 생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출발점이 연꽃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자궁을 연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종교적으로는 아주 가장 우리 인류사의 오랜 종교라고 볼 수 있는 조로아스토교가 페르시아 지금 우리로 친다면 이란, 이라크 지역에 그쪽에서 형성돼서 퍼져나가가지고 이웃 종교인 절대자를 믿는 종교도 그쪽에서 절대자를 믿는 데 세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있는 것처럼 그들도 있지만 절대자는 안 믿지만 내 자신을 절대자처럼 자기의 능력 레벨을 그레이드를 업 시키는 그런 종교가 우리 불교 같은 수행 종교인데 불교의 상징이 연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화하지만 출발점은 학교 다닐 때 옛날에 공부는 잘 못하지만 철학적인 느낌을 주려고 하는 여학생들이 주고 주로 끼고 다녔다는 게 한쪽에는 프레시맨 잉글리시인데 옆에는 보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는 독일 사람 니체가 쓴 철학 서적이죠 그래서 그 자라투스트라가 영어로 얘기하면 골든 러투스 그리고 그 종교 이름이 결과적으로는 조로아스토입니다 그래서 이 옴만이 밤 매움 속에는 여러 가지 뿌리가 있고 우주도 담겨 있고 어머니의 뜨거운 따스한 사랑도 담겨 있고 그로문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특히 요즘 사람들 정말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데 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돈과 관련해서 옴만이 밤 매움을 열심히 외우는 것도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옴만이 밤 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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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웅 시베웅 바무삼개로 사사 생자 부시야 본사 서가무니 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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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생들이 탁업에 지은 죄를 제가 다한 이웃이니 모든 죄 없사라지고 새해 생생 무사똥행에 시희이다. 공덕이 모든 입게 돌려져서 아미타불 만나겠고 성불하여 시희이다. 아항고 시방삼세지 망중중무진 삼보자전 불사자비허수 아항감상래 소수공덕해 회양삼척 시일원만 시사바세계 차사천원함선 무주동향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자항등리 자항등산 보국사청정 수월도량 원화금차지극지정성 각종 소원 성취 기원 제자왕 파티비왕의 시청자 각각 등 포체 2차 인연공덕 2차 발언공덕 2차 정진 기도 풍행공덕으로 참선할째는 의단이 드러나고 여흥불할째는 산매가 나타나며 경전공부할 때는 지혜의 눈이 열리고 친원공부할 때는 업장 소멸할 수 있도록 후보살펴 주시옵소서 특히 원화 없는 바는 동참사부대중의 선망 조상 부모 참해질 손 배우자 태중 연간을 왕생 극락하고 살아계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삼재팔란과 관제우설같은 장난은 멀리여이고 각자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인 쾌유 후 발언자 쾌유 성취 무사귀한 발언자 무사귀한 성취 대박 발언자 대박 성취 인연 발언자 인연 성취 부부업 발언자 부부업 성취 생남생녀 발언자 생남생녀 성취 학업 발언자 학업 성취 예술 발언자 예술 성취 체육 발언자 체육 성취 활동 발언자 활동 성취 합격 발언자 합격 성취 입학 발언자 입학 성취 입사 발언자 입사 성취 영업 번창 발언자 영업 번창 성취 분양 발언자 분양 성취 매매 발언자 매매 성취 등 각자가 원하는 소원 빠짐없이 울 수 있도록 구보살펴 주시 없어서 끝으로 원하는 바는 험난한 세상에 살더라도 허공처럼 티없이 맑고 굽며 연꽃처럼 물들지 않고 바람처럼 자유로우며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보살펴 주시 없어서 나무서가 무니불 나무서가 무니불 나무시아 본사가 무니불 강세음 보살 육자 대명왕지는 옴만이 반메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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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a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